시작!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권영아 원장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외출도 못하고 집에서 계속 애기를 돌보고 계신 우리 엄마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도 애 셋이랑 집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잠깐 잠깐 코칭하러 나갈 때 장간도 아니죠. 하루에 반나절은 나가 있는데 애 셋을 집에다 두고 나가요. 그래서 몰라 몰라. 지들끼리 잘 크겠지 뭐. 먹을 것만 잔뜩 쌓아놓고 그냥 그러고 살고 있어요. 아, 계약은 언제 하려나. 네, 우리 아픈 분들 또 감기 증상 있는 분들 몸 건강하게 지내시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수면과 좋은 먹거리가 꼭 필요하니까 우리 엄마들 특히 면역력 약한 우리 엄마들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제 애기 변 얘기를 했더니 또 변질문이 올라와서 한동안 우리 애기 똥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이와이킴 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덕분에 먹놀잔 패턴을 잘 따라가고 있는 73일 된 여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에 딱 2.9kg에 태어나서 현재 5.5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혼합 수유 중이고 직수 후에 120ml 분유를 주고 있다고 하시네요. 3시간 텀 6번 수유하고 있어요. 2, 3일에 한 번씩 묽은 녹변을 봅니다. 녹색변도 정상이라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수유할 때든 잘 때든 가스 때문에 아기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가스 때문에 밤에 깨기도 하고요. 하늘 자전거를 해서라도 가스를 빼주려고 다 했습니다. 직수하면 전유 때문에 녹색변이 나온다고 해서 겨우 40ml 정도 나오는 모유를 유축해서 조도 녹변, 분유를 5번 바꿔도 5번 다 녹변, 유산균을 먹여도 녹변, 뭐가 문제인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엄마 뭐 잘못 알고 계시죠? 그래요. 이거 초보 엄마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엄마들은 녹색변이 어떤 변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모르시더라고. 진짜 모르시더라고. 우리 엄마 이거 아기 녹변 아니에요. 녹변 아니에요. 자, 2, 3일에 한 번 보는 묽은 녹변은 녹변이 아닙니다. 진짜 전유후유 붉은형. 그러니까 모유의 전유를 많이 먹어서 나오는 녹변인 경우에는 가스를 유발하고 또 정말 우리 잎사귀 색깔 같은 초록색이 나와요. 자, 제가 여기 변사진 띄워드렸는데 보이세요? 네. 이게 녹변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엄마가 오해한 녹변은 어떤 녹변일까요? 네. 바로 이 녹변이에요. 이건 녹변이 아니지. 이거는 쑥색변, 카키색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황금색변은 매일매일 보는 아이들이 황금색변을 보고요. 또 며칠에 한 번 보는 아이들 중에서도 황금색변을 보는 아이들이 있지만 네. 황금색변은 변장 속에서 하루가 지나면 조금 색깔이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카키색, 쑥색, 혹은 엄마들이 갯벌색?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해요. 이거는 녹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분유를, 엄마들이 황금변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변을, 이 변을 녹변이라고 착각해서 황금변을 보게 하려고 분유를 계속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발 바꾸지 마세요. 분유는 아기가 신생아 때 먹었던 걸로 쭉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제발 국산 분유 먹이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해외 분유 좋아하세요? 이거는 제 소신발언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산 분유 먹이세요. 메이저급 회사 두 개 있죠. 이름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거 먹이세요. 왜 자꾸 해외 분유 먹이세요? 해외 분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국산 분유가 우리 애들 장을 가지고 연구한 우리나라 아이들의 장에 딱 맞는 분유인데 그래서 제가 아기가 분유 수유를 거부하고 젖병을 거부하고 가스가 너무 차고 먹고 나서 배아리를 너무 하는 그런 이유로 코칭 신청해 주신 분들을 만나 뵈러 가면 다 해외 분유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조언드리죠. 국산 분유로 바꿔봐라. 그러니까 국산 분유로 바꾸고 나면 아이들이 좀 평안해요. 네.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우리도 해외 나가서 해외 우유 함부로 못 먹고 네. 제가 예전에 그 쌍둥이 아빠가 이제 계셨는데 그 쌍둥이 아빠가 운동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 앞에서 국산 분유를 좀 바꾸시면 어때요? 라고 조언을 했더니 그 아빠가 어 맞아요. 맞아요. 저희 운동하는 사람들이 해외에 10만원짜리 프로틴 먹으면 맨날 설사하고 배아리를 하는데 국산 거 2만원짜리 먹으면 굉장히 속이 편안하더라고요. 아 그게 그런 이유였군요. 우리나라 사람 장을 가지고 연구한 프로틴여서 그랬군요. 분유도 똑같겠네요. 이렇게 하시면서 쌍둥이 분유를 국산 분유로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소신 발언이니까 네. 지금 분유 바꾸실 분들은 국산 분유로 수급도 편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나라 아이들 한국인 장에 딱 맞게 만들어진 국산 분유를 제발 애용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엄마 이 가스는 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지금 엄마는 녹변이라서 묽은 녹변이라서 애기가 변을 보면서 애기가 계속 부릇부릇 가스가 찬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모유수유의 전유만 먹어서 보는 녹변은 2, 3일 만에 나오진 않아요. 매일 여러 번이 나와요. 매일 여러 번을 보는데 정말 초록색 우리가 물감에서 딱 초록색 딱 꺼낸 것 같이 초록색 그러면 그거는 가스를 유발하는 변이 맞아요. 하지만 2, 3일에 한 번 변을 보는 녹변은 녹변도 아닐 뿐더러 묽은 거는 아기한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 거예요. 묽은 변을 잘 봐요. 그래서 엄마들이 또 묽은 변을 본다고 해서 또 유산균을 계속 먹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애기 변이 묽으면 안 돼요? 네. 건더기만 있으면 돼요. 네. 묽으면 아기는 변복이 편해요.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종종 변비도 오고요. 그래서 묽은 변인 거는 엄마가 모유를 잘 먹이셔서 그런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아이가 2, 3일에 한 번 보기 때문에 가스가 좀 배안을 찰 수도 있고요. 또 직수와 젖병을 물릴 때 공기를 먹는 쩝쩝쩝 끌끌 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방귀를 잘 끌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트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가스와 변을 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녹변은 가스를 위해서 후유를 더 먹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녹변 보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오븐 이쪽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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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다 갔다 먹이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팔 안 아파요? 나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먹이면 녹변을 그렇게 먹였는데 녹변을 본다. 그리고 녹변을 보는 아기들은 혼합하는 아기들은 사실 별로 없고 정말 모유가 너무너무 많은 엄마들의 애기들 중에 엄마 모유는 막 남아있고 짧게 짧게 끊어먹는 아기들이 녹변을 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후유를 더 먹여야 돼요. 제가 이제 둘째를 둘째 낳았을 때 둘째가 4kg여서 너무너무 애기가 젖을 많이 빨아서 젖이 순간적으로 과다 분비가 잠깐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점만 먹고 애는 배부른데 이제 이쪽 점만 한 번 먹고 녹변을 보는 거예요. 녹변을 보니까 하루에 한 6번 정도 녹색변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이만 먹은 변은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되게 여러 번을 봐요. 그게 녹색변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쪽 가슴을 한 타임에 먹이고 다음 타임에도 이쪽 가슴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쪽 가슴을 먹이고 또 다음 타임에 이쪽 가슴을 먹였어요. 가슴이 좀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만 유축하고 버텼고요. 그렇게 한 5일 정도 먹였더니 이제 아기가 황금변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이쪽 가슴과 이쪽 가슴의 과자 분비도 좀 줄어들고 해서 전량을 아기한테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들이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아기의 변을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변 때문에 가스가 생기는 걸로 인해서 유산균을 계속 먹이시고 이런 것들은 엄마의 판단에 맡길게요.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 유산균을 먹여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냥 요거트나 먹이지 유산균은 먹여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냥 야채 잘 먹이고 하고 있는데 유산균과 비타민 D를 이제 꾸준히 먹이는 엄마들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권고한 사항이 미국 소아학회에서 권고한 사항이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먹이지 않은 이유는 저는 아이들에게 종종 햇빛을 쬐주고 그래서 비타민 D를 충전시켜줬고 모유를 먹이는 저조차도 햇볕에서 항상 20분 정도 걷는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필요 없었고요. 또 제가 식사를 굉장히 잘하고 아이들이 변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산균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꼭 먹여야 된다 이런 거는 엄마들의 판단에 맡겨볼게요. 엄마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햇볕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봐도 5분 정도만 봐도 충분히 충전이 되는데 엄마들이 모유수여다 보면 집 밖을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집이 남양이 아닌 경우에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엄마들 변에 대한 오해 푸셨죠? 네 그리고 우리 아기들이요 변 색깔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꼭 황금변일 필요 없어요. 쑥색변이어도 괜찮아요. 엄마가 지금 분유도 여러 번 바꿔보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도 우리 아기가 쑥색변을 보는 거는 그 아이의 그냥 변 색깔입니다. 그것을 황금변으로 바꾸기 위해서 더 잦은 변화를 주면서 아기에게 좀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대로 쭉 키우시면 되세요. 아기 체중이 좋은데 변 색깔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리고 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요. 네 건더기가 있는 것은 묽은 변이 아닙니다. 네 엄마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되길 바라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엄마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엄마들에게 정말 사랑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아기들 집에 셋 다 있고 힘든데 제가 매일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제 나름의 엄마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네 엄마들 많이 마음이 힘들고 또 조급함도 차지하고 급한 마음도 들고 마음이 어렵고 슬픈데 제 영상을 통해서 엄마들이 잠깐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하는 저의 소중한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에 다 대답을 못하는 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